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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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얼른 서우에 이제. 얼마나 공부하고 이제. 이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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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.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귓꾼이라는 별명이 없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귓꾼. 이채은 동생이 뭐지? 이채령. 이채령 맞네. 이채령 안 나오나? 이채령. 왜 이렇게 예뻐.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얘. 이채령 맞지? 응. 왜 이렇게 예뻐졌어. 언니보다 이렇게 예뻐졌어. 언니보다 예뻐졌잖아. 아 둘이 다 들려. 와 더 예뻐졌어 둘. רק은 왜 이렇게 예뻐졌어 alors Bruce. prev 다현아 진짜 이놈이 바보였놔. 이뻐졌어. 그치 그치? 응. 바보니야? 아 나 진짜 이놈이로 이렇게 못해. 아 나 진짜 이놈이 바보였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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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or세 운이 바보였놔. 어떤 동작이냐 정정 승 근데 얘가 더 예뻐 아 얘가 혹시..잠깐만 이거 아이소연이었어 대박 얘가 아이소연이었구나 거기서 얘가 제일 못생겼어 아이소연이었어 아이소연 유명이야? 지금? 그 워너원 해체되고 나서 그 감독이 옆쪽으로 왔어 아이소연 유명한 아이소연 유명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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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 이채민 그 이채민 끝났다. 이거 보자. 안녕. 잠시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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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